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사보도 한종원 헤드라임로 시작합니다 주택재개발법정 판결에서 패소하고도 불법 알바키시 끝에 결국 500억을 받아낸 전광훈 마치 법위에 존재한 듯한 그에게 걸려있는 의혹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어느덧 여덟번째가 되고 있는 천공에 대한 보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매번 취재를 할 때마다 새로운게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사회의 스승이 되어야 한다는 천공 이병철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선기가 핫이슈였던 김건희씨의 두집살림의 의혹 이에 대하여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에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아예 교회를 빼고 재개발을 진행할 수는 없는 겁니까? 네 물론 그런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교회가 재개발구역 한가운데 위치에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광훈, 그는 보수의 구원투수라고 불리며 사랑제일교회라는 곳의 단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제일교회는 서울 성북구에 재개발이 결정된 장위 10구역의 가장 노른자 땅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광훈씨 교회가 알받기를 했죠 법원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졌습니다 전광훈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버티면서 법원에서는 처음에 82억 그다음에 중간에서 조금 더 높여줘서 이 정도에 합의하자 이거 다 안 된다고 하면서 500억을 주장했고 결국은 조합원들이 모여서 투표를 해서 이 돈을 주기로 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이것을 이용하여 알받기에 들어갔고 끝내 80억 원의 감정액을 500억으로 불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교회에 누를 끼친 것에 대해 성북 장위 10구역 개발조합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 모든 사항을 전광훈 목사와 독생자 전XX 전사에게 믿을 놈은요 나의 독생자 XX밖에 없어 그러면서 교회가 하는 외부 사업에 대해 모든 권한을 달라고도 했습니다 사실상 세습을 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그리고 이 500억 협상이 되자마자 교회의 주요 외부 사업을 아들에게 물려줬습니다 사실상 세습을 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 본래의 개발지역에 투자가 들인 조합원분들은 한 명당 1억 원 이상의 부담금을 더 내게 되었습니다 한 명당 1억 원 이상의 부담금을 더 내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지금 결정 났죠? 네 뭐 가결됐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천안정보 같아요 아 그니까 그거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그 폭열이 어떻게 됐어요? 220 몇 폰 가결됐다고 들었는데 만족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만족합니다 좀 부당하다고 보신가봐요 네 많이 속상하신가봐요 네 네 저는 반대쪽이 있습니다 왜 반대를 하신 거예요? 이게 조합원분들이 돈이 얼마씩 다 더 올려놔서 더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등담금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쵸? 아직 많이 시켜놓고 우리가 완전히 이런 나쁜 화면을 만들어놔서 힘이 났습니다 분위기가 어땠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분위기가 어떻게 된다고 해도 이미 서멸이 한 달째 이상으로 들어와봐요 그럼 거기서 다 끝나고 그래요 지금 조합 총리하고 오신거죠? 네 네 맞습니다 이런 결정을 바라지 않으셨나봐요 당연하지 교회자들에 5백억을 줘 미쳤죠 더 신나는 것들이지 이게 서멸축기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네 여기서 회의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저리가 다 많은 거예요 아 어떻게 보세요? 제도가 아주 맛있게 됐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럼 여기에 대해서 좀 불복하시거나 뭔가 행동하실 조화분들이고 그럴 건 없으신가요? 어떻게 된 건? 그런 내용까지 얘기할 수는 없고 네 되게 좀 불만족스러우셨나봐요 오늘 총회가 그래서 더더욱 아 물론이죠 당연하지 그래도 보면은 얘기 들어보면은 뭐 좀 빨리 들어가고 싶으니까 500억 주고라도 빨리 하자 이런 분들이 꽤 많았던 것 같은데요 빨리 가고 싶으면 재산 다 내놔버리지 뭐 다 풀어버리지 그러니까요 상승 85억짜리를 500억을 주기로 했는데 그런 협상이 잘 됐다고 할 사람이 조합원분들은 대부분 이 구역의 원주민분들입니다 당연히 개발이 완료되기 전에는 사실상 살 집도 없어서 다른 곳으로 살며 이 개발을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사랑제일교회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알바뀌 불법 시위를 계속해 왔을까요? 그들은 이 화면에 나오는 노래를 부르며 다른 사람들을 동북 빨갱이 사탄이라 말하며 화염병을 던지고 옥상 위로 올라가 시위한 등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년 전 서울시는 토지와 건물을 합쳐 감정액 80억 원대를 책정했습니다 이후 재개발 조합과 교회사의 법정 공방 끝에 교회 건물을 비워주라는 판결이 났고 조합이 4차례나 강제 집행을 시도했지만 전광훈 목사 측은 물리력으로 맞섰습니다 결국 지난해 법원은 조정안 150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두 배 가까이 오른 금액이지만 교회 측은 금액이 적다며 거절했습니다 새총과 소화기를 들고 싸우면서 교회는 보상금을 더 올렸습니다 이러한 불법 시위 중에도 전광훈 목사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불법 시위 중 잡혀간 사람들이 이렇게 발언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광훈이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전광훈은 어떻게 이렇게 기고만장할 수 있게 된 걸까요? 거기다가 이번에 또 원로 목사님들 2천명을 말이야 돈 100만 원씩 줬더니요 나를 씹었던 원로 목사님도 전광훈 최고라 그래 지금 그가 매달 100만 원을 준다고 하는 그 돈은 바로 저 영상에서 박수치며 환호하는 사람들이 낸 돈입니다 그리고 전광훈 씨는 과거에 지금의 자유일보 있잖아요 전광훈은 한창 광화문에서 집회할 때 집회장소에서 뿌렸거든요 이때 광고도 사칭했습니다 대기업이라든지 공기업들 이런 공기업이라든지 광고가 많으면 뭔가 공신력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들 저희가 다 확인해 봤는데 한 곳에서도 알지도 못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자기 팀을 팀키라는 사칭을 써서 유명해졌고요 졸업 증명서인데요 맨 위에 보면은 영농포구 당산동 사 네 당산동에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대한중학교는 당산동에 있었던 적이 없어요 저 아니야 학력도 위조하고 전성천 박사로부터 내가 이승만에 대해서 배웠다 이렇게 수차례 주장했었어요 그래서 전성천 박사랑 친척이야?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직접 이승만에 대해서 배웠어? 이런 것들이 뭔가 어르신들한테 먹혔던 요소인 거죠 그런데 과거에 저희가 국립중앙조성원까지 가서 전성천 박사가 용궁전씨거든요 그 족보를 다 뜯어보고 전성천 박사에는 회고록 이런 거 다 봤는데 하나하나 보시면 네 맞는 게 없어요 족보까지도 사기를 쳤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평화나무 홈페이지에서 전성천 전광훈이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 나옵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변호사님이 왜 돈도 안 받고 왜 나를 변론하냐고 스스로 자원해서 왜 왔어요 그때? 내가 종로에 갇힐 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네 유일하게 대한민국을 구하시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신 분이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셨습니까 이야 전광 변호사와도 얽혀 있습니다 지금 저분이 각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땅을 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광훈 랜드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첩보를 저희가 입수를 하고 이제 공기자가 그걸 계속 취재 중이었어요 네 거의 무슨 신앙총 같은 거를 만들어서 치외법권 지대를 또 하나의 그런 걸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박원순 시장 있을 때는 이거 제대로 진행이 잘 안 됐나 봐요 네 그렇죠 박원순 시장이 끝나고 오세훈 시장이 오니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박원순 시장은 저거를 막은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하는 거죠 그냥 법대로 하는 건데 지금 뭐 금방 자료 화면 나왔습니다만 이 전광훈 씨가 그 과거에 태극기 집회를 광화문에서 매 주말마다 할 때 뒤에 항상 등장하셨던 분이 계세요 오세훈 현 시장 저 때는 뭐 아무것도 아닌 쩔이 비슷했죠 근데 저 뒤에 항상 서가지고 병풍을 써주고 한 번씩 마이크도 잡고 그런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지금 시장인 거예요 서울에 그리고 현 서울시장 오세훈의 복귀에도 지분이 있는 사람이 바로 전광훈입니다 이제 곧 서울의 곳곳에서 펼쳐질 미래가 보이는 듯 합니다 그래 니들 말이 맞아 전광훈은 헌법 위에 군림한다 맞다 이 자식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학력, 족보, 사칭 등으로 보수를 사칭한 전광훈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제기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고 이제는 스스로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기에 도움을 준 전광훈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 위치에 있습니다 장이식 구역의 재개발 사태는 그 시작에 불과합니다 전광훈은 서울시장의 힘을 등에 업고 서울의 각종 땅을 사들이는 중이니까요 다가올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지금 두 눈으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의 우리의 이야기 참고로 네, 제가 빈집을 해서 권한사로 속이구요 권시위원 부정입니다 권사님께서는 헌법으로 통일을 하자마자 왜 권벌이 범을 의시하셨는지 내가 반복 부탁드립니다 권사님께서는 이렇게 범을 의시하는 목사의 동식으로 그렇게 안 오시는 분 많아요 아니 한 가지만 물어봐 질문만 하라고 이 본때내네 이거 정신 나갔어 질문만 하라니까 평안하고 여기 방에 들어온거야? 응? 질문만 하라니까 질문만 하라니까 방에 들어온거야 나야 질문만 쫒아내야 쫒아내야죠 평안하고 양심이 있으면 이런데 오지를 말아야지 어디라고 덧불러 자 좋아요 다음 기자로 참여할게요 다음 기자로 참여할게요 다음 기자로 참여할게요 다음 기자로 참여할게요 다음 보도입니다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논란이 되었던 BTS 10만 공연설 그 배우에도 천공이 있었습니다 아깝에다가 펜스 쳐가지고 전부 다 LED 환경으로 안에서 일어나는 거 다 나와야 돼 근데 안에 들어간 사람 딱 10만명 아니 티켓 사야들 가요 10만명만 티켓 사기 밖에서는 어쩜다 물에요 왜 그런거 있지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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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이 회사장에 가면 이 길 끝에 나타난 텅 빈 부지가 바로 방탄소년단의 콘서트 예정지입니다 조채숙은 당초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이나 부산 국제 락 페스티벌이 열리는 삼락 생태공원 등을 검토했지만 10만명을 수용하려면 이곳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얼마 전 변희재 씨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현 정권의 랭킹은 1위가 천공 2위가 김건희 3위가 강신업이라는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저 랭킹에 끼지도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위치를 기원하는 방탄소년단의 콘서트 장소와 관련해 가장 고려했던 부분이 10만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와구 관련해서 당내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아닌게 아니라 요즘 당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말씀하시나요 천공이란 사람 있잖아요 아 예 최근 변희재가 얘기했던 권력세열 1위라는 그 사람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번에 부산에서 예정된 BTS 공연도 초기에는 8만명 구매인 아시아도 주 경기장이 위락했는데 천공이 10만명이 수용 가능한 곳에서 하라고 언급해서 그렇게 된 거였어요 지금 정당 내부에서는 알면서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9월 13일 천공이 뉴욕 대한항공 대기라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천공이 왜 뉴욕에서 발견된 것인지 그 의아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공의 뉴욕 강연은 지난 시민 언론 더 탐사의 보도로 인하여 그 강연이 취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천공은 자신의 본래 강연 일정과 무관하게 뉴욕에 갔다는 것이 됩니다 9월 2주 차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길에 오르는데 그 시기가 정말 기묘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번에 또 다른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천공이 올해 추석을 앞두고 A클럽이라고 제가 한번 보도해드렸잖아요 A클럽 관계자들과 함께 미국으로 만행을 떠납니다 천공이 미국 강연을 준비했고 저희가 보도를 해서 미국 사회에 알려줬잖아요 그 과정에서 미국 강연이 취소가 된 걸로 저희는 파악을 했는데 천공이 미국행을 강행을 했다 미국의 만행을 갖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천공이 미국에 나간 게 확인이 된 부분이 맞습니까? 일단은 회원들 내부적으로 그렇게 다 공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 거는 맞습니다 이게 도반들, 배우는 사람들, 밑에 제자들한테는 여러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A클럽 사람들도 같이 갔다 A클럽도 같이 갔다 A클럽이 같이 갔더만 A클럽 사람들은 당연히 돈을 내고서 그렇죠. 본인 천만 원씩 보통 내고 간다 미국 강연은 보통 천만 원인가요? 네.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가까이 네 보통 갈 때 동행을 합니다 거의 100% 동행을 했어요 지금까지 아 A클럽들은요? 혼자 안 갑니다 혼자 안 갑니다 이게 이렇게 가게 되면 날짜 같은 거 며칠을 간다 이런 것까지도 공지가 되나요? 이번에는 특수한 사항이니까 적용이 빠져나왔네요 언제 출국했는지 그럼 혹시 아십니까? 저번 강의하고 나서 9월 4일 4일이니까 한 6일 정도 나오죠 6일, 7일 정도에 나간 걸로 일단 추정이 되고 나간 건 이제 확실한 거고 신경회는 지금 한국에 추석 전에 신경회는 한국에 들어온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예예 들어온 거 같아요 신경회가 다시 나갔다라거나 혹시 그런 부분 들으신 게 있으실까요? 그런 얘기는 아직 모두 근데 거의 같이 움직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보통 가면 한 달 정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게 오래 체리할 수도 있다고요? 예예 보통 거기 가면 한 두세 군데 돌아다닌 마침 뭐 지금 윤석열도 미국으로 관련 일정을 또 잡고 있으니까 예 그렇죠 이외에도 신불상 부동산 매입을 지시하는 모습이나 책을 홍보하는 영상을 통해 천공은 단순한 종교인이라기보단 사업가로서의 야육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공이 자기의 책 신경회의 책과 자기의 책을 어떻게 홍보하는지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천공의 신간파리 이상한 알벨에게 이거는 저자가 스승님이 아니에요 신경회 원장님이 이게 저자입니다 저자고 이거는 우리 공부의 교재입니다 교재 교재기 때문에 그리고 요 지금 인제 지금 나온 거 요거 따끈따끈한 것도 스승님이 지금 내놓은 겁니다 이거는 저자가 천공이고 이거는 역설의 힘 요렇게 해서 요것도 교재가 되고 요거 가지고 우리가 읽어보고 나서 작품을 할 것도 많을 것이고 우리가 좋으면 우리가 홍보를 해서 이것이 국민들한테 많이 읽힐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도 우리 지혜를 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나왔으니까 교보에 지금 이렇게 가면 교보에 아주 책을 엄청나게 요번에는 많이 갖다 놨습니다 보통 이렇게 교보 가면 책을 많이 갖다 놓으면 한 뭐 뭐 열권 뭐 여섯권 뭐 이래 갖다 놨는데 이게 지금 교보에 꽉 찼어요 지금 여기 이 메디에 제일 좋은 자리에 엄청나게 깔아 놨어요 지금 이게 방금 영상에서 나온 그 천공의 책이 광화문 교보문고에 몇 권이 놓여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이 인문항이 1등 주간 베스트 서적의 개수입니다 총 116대 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많은 천공의 서적이 광화문 교보문고에 현재 비치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천공은 현재 더탐사의 보도로 인해 본래 있었던 뉴욕 광연이 취소되었는데도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그것도 대통령이 미국 일정에 맞춰서 말이죠 천공은 현재 국민투표 대통령실 이전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 추정되는 가운데 BTS와 같은 민간업체의 10만 관객설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책과 같은 서점을 문화영역까지도 침투하고 있으며 앞선 전광훈 보도와 마찬가지로 각종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자기 돈을 쓰지 않고 제자들 돈으로 사고 있습니다 과연 천공은 왜 뉴욕에 간 것일까요? 더탐사를 시청하신 시청자분들의 식견이라면 다들 같은 것을 짐작하고 계실 것입니다 대선 기간 이슈 중에 하나였던 김건희씨의 두 집 살림 의혹 하지만 그것이 정확히 어떤 이야기인지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의 이해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본래 이 사건이 복잡하기 때문이죠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배경 지식도 필요하지만 우선 시기에 따른 분리와 집주인 전세권자 전입신고에 대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이에 대해 차근차근 하나씩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시간 구분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그리고 2017년 이후입니다 그리고 초록색으로 표시된 곳이 바로 삼성과 관련이 있는 시간들입니다 첫 번째 시기와 관련해서 핵심 이슈는 김건희씨와 윤석열이 왜 결혼하게 되었나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기와 관련해서는 결혼한 뒤에 정말로 그들이 같이 살았나 라는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전세권자와 집주인에 대해 확인해 보죠 이것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나온 아크로비스타 1745와 306호의 시기별 주택 소유주와 전세권자의 구분입니다 김건희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결혼이 2012년이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입신고 시기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서류상으로 볼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이 두 가지 시기에 걸쳐서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로 2012년에 윤석열은 아크로비스타 1745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전세권자도 아니었으며 집주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2월 정대택씨는 윤석열과 아무 관련이 없는 아크로비스타 1745에 수취인 윤석열이라는 이름으로 등기부 우편을 보내는데 이것을 윤석열이 수취했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왜 거기서 나오는 겁니까 윤석열씨 피의자 당시 윤석열 검사는 정대택씨가 최은순과 김건희씨를 고발한 모해위증사건의 담당 검사였습니다 즉 용의자를 처벌해야 하는 윤석열 검사가 피의자인 김건희씨가 전세를 놓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이에 정대택씨가 이를 피의자와 검사의 부적절한 관계로 법무부에 진정서를 넣자 윤석열은 윤석열은 우리는 본래 사랑하는 사이였다면서 2014년 이를 해지합니다 우연이었던 것일까요 그 전년도인 2013년이 바로 윤석열 검사가 박근혜의 댓글 조작단을 수사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16일 등기부등본산 최씨가 아크로비스타 1704호에 전세권을 설정한 뒤 김건희씨는 바로 아크로비스타 306호에 전입신고를 합니다 즉 서류상으로 본다면 김건희씨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는 아크로비스타 1704호에 살았던 것이고 2017년부터는 306호에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전입신고는 2019년까지 아크로비스타 1704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2017년 이후 1704호로 입주한 최씨와 윤석열 대통령이 같이 동거를 하였다는 이것이 한때 김진애 의원이 제기했던 윤석열의 수상한 전입신고 이야기이며 이때 결론은 윤석열이 전입신고를 늦게 썼다 정도로 끝났습니다만 더탐사는 이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제시합니다 처음에 이사 왔을 때는 김건희씨는 못보고 윤석열을 저는 못보기 왜냐면 남자들은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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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게 오고 그 사람들도 그 뭐야 나하고 부딪힐 시간에 뭐 거의 뭐 앞으로 하여튼 뭐 별로 부딪혀본적은 김건희씨는 나중에 제가 본 여자는 나이가 좀 들었던 아들마를 굉장히 봤거든요 난 그게 그 와이프인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여자가 아니더라구요 신문 청와대 갈 때 보고 아 내가 본 사람은 틀면 졸릴 때 틀릴 수가 없는데 우선 2004년부터 맞은편인 1702호에 사는 사람들의 인터뷰로는 김건희씨가 1704호에서 사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코 손이 미끄러졌는데 손이 미끄러졌는데 2017년 이래로 신고상 윤석열과 동거한 것이 되는 최재원씨 부부 여기 800 이후에 최XX 이사님 때 왔는데 최XX 이사님은 이사 갔는데 언제요? 오래됐어요 오래 가셨어요? 오래 안 가셨어요 작년에 갔는 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네 여기 계속 사신 건 맞죠? 그 전에 이사 가시기 전에는 예예 아 저 LG에 저 계시는 분 네 LG에 나가시는 분 음 그냥 한번 받으자 네 2020년 2월 11일날 2020년 2월 11일날 가셨다고요? 그러면 1년도 훨씬 넘었네요 아크로비스타보다 훨씬 좋은 상지 리치빌에 2020년까지 거주하였다고 합니다 즉 김건희씨는 애시당초 1704호에 올라온 적이 없었으며 등기부등본상 적혀있는 최씨가 실제로 살고 있었던 것은 상지 리치빌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저 초록색 글씨들은 전부 같은 의혹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1704호 집주인인 김씨가 거주하고 있다는 곳을 방문해 봤습니다 1704호가 이게 어머님 소유냐고 물어보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리고 누구인지 물어보는 게 아버님이냐고 물어보잖아요 누구냐 아세요 누군지 누군지 관계되신 분이에요 아니면 모르시는 분이에요 아세요 네 아니 뒤를 와가지고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중요한데 기관님 아니 이게 어머님 소유가 아니면 어머님이 이게 저기 부동산실명법 위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네 부동산실명법 모르세요? 아니 어머니 여기 맞네 그리고 이에 대한 항의를 집주인 분이 하시는 전화가 걸려옵니다 네 여보세요 강진국 기자님 네네네 저 기XX인데요 네네네네 유튜브 동영상 봤습니다 네 그거 당장 내리세요 고소하겠습니다 안 내리면 제가 좀 한 가지 정도 먼저 여쭤볼까요 고소하는 거는 이제 판단하시고요 네 우리 김여사님이 삼성에서 해외 임원들 오는 사람들 그 집 얻어준 적 있죠 저는 없고요 저희 사무실에 그 동료가 네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직접 얻어주신 적은 없다고요 그게 이게 업무가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삼성 전속 네 삼성 계열사만 전문으로 하는 직원이 있어요 네 집주인이신 김 씨와 삼성 관련 의혹 그리고 다음은 전세권이 설정된 최재원 씨와의 삼성 관련 의혹입니다 우선 최재원 씨의 회사인 크린 앤 사이언스 사무실의 전경입니다 그 같은 층 바로 옆 사무실 하나가 삼성 벤처 투자입니다 그리고 전세권 설정 바로 전 시기 2016년 6월 삼성전자가 크린 앤 사이언스를 언급하며 이 회사의 주가는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크로비스타 306호 1704호 전세권자들은 삼성이 개입되어 있으며 A씨 당초 1704호 집주인은 대놓고 삼성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집을 알아봐 주는 부서에 옆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는 1704호에 보이지 않았으며 윤석열이 살고 있는 1704호에 전세를 뒀다는 사람들은 그냥 상지 리치벨에 살았다고 합니다 윤석열과 보였던 여성은 통통한 나이든 여성이라고 하며 김건희와는 다른 인물이었죠 이제 여기에 각 시기별로 배경 지식을 넣어보면 2017년 삼성을 수사한 검찰 그 이름이 바로 윤석열 서울지검장이었습니다 정말 기묘하게도 2013년 박근혜 댓글 부대에 수사를 하며 윤석열이 좌천될 때는 306호의 전세권을 해제한 삼성전자가 2017년 윤석열 서울지검장이 삼성을 수사하자 1704호의 전세권으로 들어온 사람이 바로 삼성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추가로 김건희 씨가 아크로비스타 306호로 전입한 시기라는 2010년 김건희 씨는 아크로비스타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서울대학교 최고 지도자 입문 과정으로 중국에 있었죠 애시당초 아크로비스타 1704호에 김건희 씨가 살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시기 윤석열은 1704호에 살았던 것이고요 최대한 쉽게 설명해보고 노력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안 되셨다면 그것은 아마도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입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애시당초 이해가 어려운 사건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관심을 둬야 할 것이 아니고 수사기관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죠 이에 시민언론더탐사는 이를 서초경찰서에 고발하였는데요 이 사건이 갑자기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팀으로 이송되더니 기각이 되어버립니다 네 박선호 경관님 계신가요 예 접니다 말씀하십시오 저는 시민언론더탐사의 강진구 기자라고 하는데요 예 예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윤석열 김건희 등을 피의자로 해서 주민노법 위반으로 예 그렇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예 근데 제가 이 사건을 원래 서울서초경찰서에다가 제가 고발을 했는데 예 이게 서울청에서 이 사건이 이송이 됐네요 예 이송 왔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예 그럼 이게 서울청에서 요청을 한 건 거예요? 이송은? 아니요 그러면 서초경찰서에서? 예 예 서초경찰서에서 왜 이거 사실 주민노법 위반은 뭐 그렇게 중대한 사건도 아닌데 이걸 서울청에서 왜 처리하지 않고 이걸 서울청으로 이송을 했을 거예요 그게 경찰서에서 예 그 저희 뭐 수사일계 서울청 수사일계로 해가지고 예 뭐 이렇게 이송 요청하면 저희가 해요 그래서 저희가 업무가 엄청 과중합니다 예 저희도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경계대행 OX입니다 네 우리 OX경장님이시죠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윤석열 김건희씨 부부 주민노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었던 강진구 기자입니다 아 예 예 기억하시죠 예 조건이 보니까 접수해가지고 고발인 조사 진행하고 난 뒤에 서울청으로 이걸 이송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왜 이걸 서울청으로 이송을 하셨어요 그거는 서울청 지시사항이죠 서울청 지시사항이라고요 예 서초서에서 판단해서 올린 게 아니고 아니 아니에요 서울청에서 서초서에 고발을 했는데 이게 서울청에서 이게 파악이 가능한 건가 보죠 진행상황이 저희가 수사하는 보고는 모든 거는 이제 서울청에서 관할을 하죠 저희들 보고를 다 하죠 대놓고 거짓말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수사기관 그러면 과연 수사는 했던 것일까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게 각하 결정이 내려진 거잖아요 지금 예 일부 각하 결정 내려진 걸로 제가 제가 지금 예 그렇게 해서 보내드렸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건 관련된 뭐 이제 동피의자가 윤석열, 김건희 그다음에 이제 X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예 두 분 두 분은 뭐 불러서 현실적으로 조사하기는 뭐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예 거기는 뭐 서면조사는 혹시 진행을 좀 했나요? 하.. 예예 아 서면조사는 진행을 했습니까? 두 사람 다 대통령하고 그 그 그리고 이게 결과를 제가 보내드렸잖아요 네 예 결과가 주민등록법이 이제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고 음 예 지금 궁금하신 게 어떤 부분이신지 제가 정확히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 거죠 일단은 이게 각하 결정은 내려지긴 했는데 그 제대로 된 절차에 따라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 그럼요 제대로 된 절차에 대해서 수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 윤석열, 김건희 두 분에 대해서는 그 서면조사는 진행을 했다는 거죠? 아니요 서면조사는 진행 안 했습니까 여기는? 예예 그러면 거기 그 최XX씨에 대해서는 이제 전화로 조사했고 예예 공소시효가 우선한다면서 김건희, 윤석열은 조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왜 그 공소시효 만료로 수사할 필요가 없는 최씨에 대해서는 전화로 조사를 했다는 걸까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의 수사 의지를 확인해 보면서 이번 주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다시 어떤 범죄에 의심이 되고 증거가 있다면 네 고발장을 제출하시는 거는 이제 고발인의 의사죠 네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고발을 할 테니까 이번에는 네 네 제대로 부패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해주세요 공소시효 많이 남아있습니다 네 이건 고발인의 의사니까요 네 네 고발하는 것은 자유지만 수사한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탐사보도 한주모음 9월 3주차 영상을 마칩니다 오늘 저희가 짧게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본편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